LNG와 T1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의도한 거겠죠? 그렇겠죠. 기존 선례도 있었고요. 예상도 됐습니다. 보통 탐켄치 상대로 또 약간 그램전, 특히 블리치가 약간 카운터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LNG와 T1, T1과 LNG의 노가운 마지막 대결 가겠습니다. 보자! 오, 재력! 많이 부었죠? 그러면서? 네, 앞바구어요. 시작부터 앞바구어요. 들어갔는데요? 네, 반복으로 그냥 베이커가 예찬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은 깔끔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럼 아트록스가 아트 가즈아리에 오고 있는 거죠? 아트가 아직 지구에 못 가서 라인 잡고 별 쳐있었고요. 아, 전멸 썼고요. 이게 지금 그느질이 붙어서 그웬이 달랐고 맞다고 발표했는데 아예 따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라인에 계속 잠궈놔서 어느 정도 아트록스에게 자체적으로 막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LNG가 잘 누렸네요. 네, 좋겠습니다. 대신 뭐 아래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단 욕 먹고 하나하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나의 공급기 지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뭐 3.5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먼저 상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0대가 어떻게 되었네요. 지금 힘이 괜찮거든요, 티원이. 그리고 지카까지 몰아내면 티원이 계획대로 깔끔하게 반격을 했죠. 와... 아, 그럼요! 상대가 포기했으면 그냥 전력만 먹는 건데 타자를 끊었습니다. 이게 성과가 나오기 쉬워서 확조가 어설프게 가면 미드바텀에 박산될 수 있어서요.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사르반도. 대결 되었습니다. 대결 되었습니다. 법무로 찾아봅과 또 밀어내면요. 에에에 하죠. 저 전멸 썼거든요. 아, 메이커러 여차하면 나가버리면 되는 건데! 에에에에 하죠. 아아, 계속 내려면... 대검에 대검에 속죽이 묻었어야 견도 꺼먹겠습니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대검에 갇혀있을 때도 거기에 용까지 먹습니다. 두 개째, 십이번에 두 개째 먹었어요. 계속되는 어떤 교전의 변수만 키우는 이유는 아니야됩니다. 아예 달라붙고 위쪽으로 꺾어서 쐈는데 이걸 또 반응했어요, 캐리아. 훅샷처럼 쓴 게 꽤나 매섭긴 했는데 방금 걸 T1이 너무 교드럽게 올려서 별거 아닌 장면처럼 보여줘요. 지금 항선수 입장에서 뒤척기 프랜트의 플레이는 회심이 안간 것 같아요. 이제는 찍는 힘이 좀 달라요. 다음 스킬 돌면 그래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 포기하고 위로 힘을 올리거든요, LNG가. 이 선택도 꽤나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라서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자, 자르반도 더 깊숙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점멸 빠지고 일단 살면 돼요. LNG는 4명을 투입했는데 타워 하나 밀고 점멸 뽑은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T1은 말씀하신 대로 가져갈 거 가져가면서 미드타워도 철거했고 더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어요. 위쪽도 정열대가 됐죠. 전령도 오는데 두 번 가갔으면 더 좋겠고요. 이거 미드라인 먼저 권리하면서 압박을 주니까 LNG도 그냥 데리고 쳐버리죠. 레일 중심으로. 네, 보도가 각각을 좀 빌려있어. 내껴봐, 내껴봐. 네, 각각을 빌려있어. 네, 각각을 빌려있어. 우아악!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마트록스. 네, 달력은 체력관리 안 되고 있어요. 위쪽 같이 보면서. 네, 제우스가. 네, 앞뒤가. 네, 앞뒤가. 빠졌다, 들어갔다. 제우스가. 제우스가. 방격됐어, 방격은. 제우스가. 세 번의 착력으로. 그 과정에서 공마연 씨가 들어가서 핑퐁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만 없는 대상이긴 한데 그냥 아무나라도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가 비어있고 위에서 승도를 또 보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아래쪽. 사실 뭐 내각 타고서 결국은 들어가야죠, 우리 팀원이. 그나마 지금 LNG 입장에서는 상대 오리아나가 점멸이 없는 게 무슨 문제. 그것도 뭐 그냥 일상적으로 점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게 낙지입니다, 현재. 근데? 대미지가. 지금 아트 데미지가. 지금 각이 있는 것 같아요. 드루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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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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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에이스다. 나와줘서 고맙다. 그야말로 압살하고 있습니다. 압살이에요, 압살. 이번 월드에서 팀원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팝파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맨섬 깨면서 7대. 원샷 받을만한 웨이커의 우연하게 기가 막혔고요. 앞자락으로 우리 팀원입니다. 안 좋아. 그냥 바꿔줄게. 가능하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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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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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풀샷. 나이스. 2,0. 2,0. 2,0. 화이트요. 프로에 오셨습니다. 용하탄 1,3D. 선수들의 긴장감 넘치는 보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